드리핑 큐큐 댄스 시작해보겠습니다. 슬레이프 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미션을 다 성공하면 모두의 엔딩 포즈를 얻을 수 있잖아요. 한 번 다들 생각해놓은 포즈가 있나요? 저는 하트 뽀뽀하고 싶어요. 하트 뽀뽀? 난 꽃받침. 대신 약간 윙크도 넣으면 귀엽지 않을까? 실패한다, 준비 못 간다, 오늘. 드리핑 화이팅! 준비되셨죠? 네! 집중, 집중! 뮤직 큐! 큐! 푸우! 진진, 진진!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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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, 스탑, 스탑! 수식어, 부자, 준호, 콜마이네임 게임 멤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머리띠에 뭐가 적혀 있는지 맞추기 그냥 끼면 되나요? 내가 맨날 민서의 수식어, 민서의 수식어 내가 맨날 나는 디디핀의 땡땡한 민서입니다 하는 거 있지? 그리고 내 지금 볼 상태가 어때? 별로야 특가미 하고 내가 맨날 수식어야 청순 그리고 또 이게 뭐지? 말랑 이건 혹시 네 글자예요? 근데 더 있어, 민서 얘기한 것보다 오케이, 오케이 근데 사실 뭔지 약간 감이 왔는데 과일인가요? 오, 맞아, 맞아, 맞아 제발, 투자 일곱 골자니? 어, 맞아 도와줘, 도와줘 정답 말랑, 청순, 복숭아 노래 좀 틀어주세요 뮤직이 큐, 나 죽어 네, 음악 큐 네, 음악 큐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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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뛰어들어 잠길 좀 도로 깊이 누가 안 나의 두랏 컷 두랏 컷 창욱이, 동윤이, 집중, 집중 코끼리코 다스바퀴를 돈 동윤이 창욱에게 물병을 주고 물병을 받은 창욱은 던져서 세우기 기회는 세 번 하나, 둘, 둘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호락